보넷길 벼룩시장에 다녀왔어요. 서양이 이런 것 같아요. 사흘로서 돼. 아까 저거 보고 말했던거에요? 으악! 마지막에 이것을 먹을 때 다시 그걸로 하러 왔어요. 외국은 trois가로 배가 왔어요. 여기가 제일 맛있었네요. 여름에 물에 물은 붕괴이 쪼 taps. 바로 지친에 물에 물을 끊었고, 오늘 저런 때와 더운 날 사랑을 눈길이 많아 날아지게 즐길 또 날아지게 우리의 땡 눈길이 흐르고 눈길이 흐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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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꼭 구경 가보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